나 졸사 예뽕 들고 찍어도 되죠? 저희가 영광이죠 그럼 이제 나중에 먼 미래에 자식이 딱 생겼을 때 뭐 엄마는 뭐 아빠는 이때 이 예뽕이란 걸 들고 찍었단다 이러면서 AB6IX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정말 빛났지 한 번 막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때도 활동 중일 거야 AB6IX는 지금 현역 아이돌이란다 채취 염색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역 아이돌이란다 댄스 가수란다 며칠 전에 체조 경기장에서 나하고 그랬단다 내 자식도 예뽕을 흔들 거야 아 아멘